안녕하십니까 유치님 여러분 오늘은 티몬 쇼핑 유튜브 챌린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상금이 무려 2천만 원이 됩니다 티몬을 이용하고 많은 영상들을 만들어서 공모하시면 됩니다 명관이가 코로나 시대에 대안이 될 수 있는 인터넷 쇼핑몰인 티몬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티몬 쇼핑을 이용하면 즐거운 상상들이 다 벌어집니다 티몬은 많은 특가 행사를 합니다 웰컴 티몬이라고 하여 신규 가입 혜택을 드리고 웰컴 즉 가입 즉시 30%의 쿠폰을 줍니다 인기 상품에 또 특가가 있습니다 특가 메뉴들을 다 보여드립니다 많은 특가 메뉴가 있습니다 12-12 타임, 타임어택, 백초어택, 게릴라 타임 등 특가에 대한 많은 정보들이 보고 읽어 있습니다 패션 특가도 있고요 신선 무료 반품도 있습니다 티몬 균일가도 있습니다 특가만 찾아다녀도 하루가 갑니다 특가위크도 있습니다 특가위크에는 무려 15%의 특가 쿠폰도 하고 구매 스탬프 이벤트도 있습니다 백초어택은 매일 9시에 100초 동안만 가격을 인하하여 하나만 사도 무료 배송을 해줍니다 공유 타임은 매일 8시에 24시가도 득댐할 찬스가 있습니다 하나만 사도 무료 배송이 됩니다 티몬이 추천하는 베스트 인기 상품을 저는 정말 좋아합니다 베스트 인기 상품을 각 분야별로 띄워 주기 때문에 그것을 클릭하는 것이 참 좋습니다 오늘의 디몬 블랙딜도 있습니다 그날만 싸게 파는 물건입니다 여러분들도 티몬을 이용하시고 고모전에 같이 응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confess